전함도가 건의했던 조선업 인력난 해소 방안이 법무부 대책에 반영됐습니다. 전함도는 지난 11일 비자제도를 비롯한 외국인 근로자 제도 개선에 중심을 둔 조선업 인력난 해소 방안이 법무부의 제도 개선 대책에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. 도 건의로 반영된 개선 내용은 중소기업 고용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임금 기준을 기존 전년도 1인당 국민 총소득의 80%에서 70%로 낮추고 고용 비율도 내국 인력의 20%에서 30% 한시적 허용으로 높이는 방안입니다.